장원 은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상운입니다. 조금 전에 분중도석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성원을 베풀어주셔서 제가 12년 동안 시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장원 은빈 여러분들의 큰 성원이 잊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원 은빈 여러분들은 큰 힘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첫 시발을 우리 장원에서 발대식을 갖는 것도 바로 장원 은빈들의 큰 힘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엊그제 엄태균 시장님과 전역을 같이 하면서 과연 장원 설성율면 나 그 지역에 뭐 한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제가 균형발전만은 분명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 지역에 많은 신경을 두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일했나요? 엉태균 시장 열심히 일했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엉태균 시장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이천발전 장원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힘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원 은빈들 여러분 엉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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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 은빈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저에게 또 저보다 먼 전임 시장 유승우에게도 삼선의 기회를 주셨고 또 저에게도 주셨고 이제 삼선 삼선 삼선으로 이렇게 가는 우리 장원 은밴들의 그 열정이 바로 이천을 발전시키고 장원을 발전시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엉태균 시장을 한 번 더 선택하시고 또 도의원 김인영 의원부터 박준하 시위원 또 최독재 우리 시위원을 한 번 더 시켜서 우리 멋진 장원 멋진 이천을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원 은빈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만 저는 꼭 힘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엉태균을 한 번 연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엉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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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시장 조경돈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조명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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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를 연화하지 마시고요. 엉태균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 시위원님들을 연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엉태균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원 시위원님들의 출정식을 갖는 날입니다. 엉태균 시장님 인사 한 번 하시죠. 김인영 성수석 의원님 인사 한 번 하시죠. 멋지다. 정신화 서학원 김봉룡 박노희 박준화 최석재 후보 인사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믿음직스러우시죠. 네. 바로 우리 위선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멋진 행정을 표현했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직한 이분들이 오늘 출정식을 갖는 날인데 정말 저도 뒤에서 보니까 너무나 믿음직스럽습니다. 정말 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우리 인천시민들은 분명하고 견령하신 분들이십니다. 저와 우리 유승호 시장을 3선씩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승호 시장을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어느 도시의 시민들보다도 우리 유승호 시민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멋지신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승호 시민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지난 4년 동안 엉태준 시장께서 또 도의원 시원들께서 많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를 닫고 도량을 만들고 또 각 마을마다 많은 수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엉태준 시장님과 도의원 시원들인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엉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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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저는 이 엉태준 시장님 정말 멋지게 일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차장 건설입니다. 공소름 농장에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중앙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고 시내 곳곳에 많은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주차장이 개설어지냐니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천시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주차장 많이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엉태준 시장님과 도의원 시원님들 똑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신둔역생권도 제대로 만들고 보호발력생권과 하이닉스 주변에 첨단 테크노밸리를 만들 사람 바로 여기이신 엉태준 시장님과 도의원 시원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만들 적합한 인물이 엉태준 시장님과 도의원 시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엉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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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하이닉스 주변과 보호발력생권 주변에 테크노밸리를 만들면 첨단 반도체 신도시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입니까? 엉태준이 합니다! 엉태준이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엉태준에게 힘을 실어줄 분들이 있다면 모두 큰 박수를 한번 엉태준 치시면서 엉태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엉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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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우리 엉태준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 시원 후보님께 힘을 주셔서 이천시가 정말 멋지고 행복한 첨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